지난 여름 고속도로가 솟아올라서 자동차 타이어가 줄줄이 파손된 일 기억하십니까? 당시 도로공사는 폭염 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도로만 탈이 났을까 이상했는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터널 앞 도로가 솟아올라 있고 차량 50석 대의 타이어가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무더위로 도로가 팽창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9월 도로공사 내부 보고서입니다. 사고 원인 맨 윗줄이 교대 협착입니다. 도로 팽창에 대비해 여유 공간을 뒀어야 할 이음새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자를 도로공사는 이미 2014년 10월 민간고속도로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4년 가까이 방치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렇게 도로공사가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로라서 통보에만 그친 하자는 지난 5년간 2,200여 건에 달합니다. 다리의 상판을 지지하는 부분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하자들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통보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도로공사는 통보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상황을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대책인 실정입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SBS 민경우입니다.